제가 그 아이댄스 따로 소개를 안 드릴 테니까 여기 앞에 놓치면 마이크가 있습니다. 직접 소개하시기 바랍니다. Father, Father, Father , 사랑합니다. Father, Son, Son, Son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는 이만 국민자치센터의 라이브 댄스팀인데요. 오늘 저희랑 할 것은 어른들을 모시고 공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노래를 다 아시는 거거든요. 함께 노래 불러주시면서 박수 쳐주세요. 대답 좀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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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